전에는의 Play Mini와 의료과 의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D3을 Restore'tal & G2's 마을 아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 andra 소골련 사지유껑 고알로우가 샀냐? 도갈? 아 잠깐 의심은 좀.. 엘리트 2마리 시드네 개굴 징끈 강태부터 망할까? 연타 흘려보내기 파열 장화 연타 집었으면 연타 장화가긴 해 재생포션 광폭화 박치기 폰넬타격 이런거 말고 좀 200볼받은거 없을까? 몸박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욕심존 욕심존 불해봅시다 일반 몹참에서 카드 파밍 좀 타고 아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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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 하아아 하.. 우와아.. 아파서 내리는 소리입니다 몸풀긴 아 부칼드 올걸 그랬나 아니 쌍재물? 야 뭐야 이거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나 헷갈린 병 같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재물 두 장 쓰면 너무 아픈데 피해는 피 났다 타지보다 인간하십니다 차 다 깼을 땐 역시 중투부지 아니 미친 재물만 나와 바리케이드 커피드리퍼 벨벳츠로크 커피드리퍼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체력 재물 두 개 쓰면은 체력 하나도 안 남는데 눈피 엘리스 엘리스 좀 갈까 다리부터 바로 강화하고 몸박 나왔다 다리 몸박 이거 좀 위험해 뼈스 뭐 어디서 하 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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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된 모자라네 에너지 푸셔 난관 극복 난관만 넣으면 안 되는데 난관이랑 저거 같이 넣어야 되는데 병번제물 성급합도 넣었네 일단 타격을 하나 지우고 광란 전환 병번제물 병번제물 일단 바리케이드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광란도 가능은 할 것 같고 광란도 가능은 할 것 같고 광란발휘하면 되죠 일단은 몸풀기 두 장이니까 힘카드를 좀 찾아볼까 유상은 터마다 자신힘 2 적힘 1 올려요 딸기 사먹을까 지금 타격밖에 딜 할 게 없으니까 타격 써야겠다 근데 저거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는 언제 강화지 아 몸박 나왔다 아 몸박스쿨 아 몸박스쿨 근데 내가 너무 아픈데 시비됨 너무 아파 전장 전장 지금 필요 없이 다 강화되어 있으니까 몸박이랑 바리만 강화하면 되니까 무광각 진끈 이렇게 해볼까 진끈만 보고 무광각 넣기에도 괜찮을려나 불자약보다는 지금은 진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광각 너프 전에 4 강화 6이었어요 개사기였음 아니 뭐야 이게 동물 하초가 사기 개발을 하네 바리케이드가 일을 못했다 뭐 불거가 근데 지금은 지금 아 지금 몸박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몸풀기도 두 장이나 있네 그냥 무난하게 흘려보내기를 하나 더 넣을까 저거 가운데 거 빨리 안 잡으면 다 죽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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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무 나오면 떡상인가? 근데 차무만 나오면 안 되고 저거 기사생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도리도 없으니 나중에 사신 같은 거 나올 때도 쓸 수 있고 에이 진짜 저 슬기 맨대 저거 잠깐만 이거 민첩 다 날라가잖아 다음 턴에 몸풀기 빡시게 돌려야겠다 아 이거 참호 없는데 방어도 올릴 수 있나 아 부강각 이도르 할걸 그랬나 몸풀기 돈다 아 근데 이거 1호류까지 들어가면은 별 문제 없긴 하겠네요 괜한 걱정했네 덱이 살 도는 이유 제물이 2장이기 때문에 지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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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수고하심 아스트루라베로 타격 지우든가 아니면은 소주 짚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아스트로라 갑시다 아니 지옥불 또 나왔어? 뭐야 2옥불 재물은 웬만하면 안쓰게 웬만하면 안쓰도록 지옥불 2장 개꿀일 것 같긴 한데 전황 2옥불 공짜 히기오물 개꿀 강타 먼저 써야되는데 간다 지옥불 참 헷갈렸다 빰 강타를 전투 냈었어야 했는데 세모항 기사생 드디어 나왔다 기사생 슬슬일수도 있죠 근데 지옥불 2장이나 있어가지고 기사생 그래뒀어야지 그래뒀어야 한 아님 말고 지옥불은 2코스트잖아요 아까처럼 된 참 헷갈리 참호 코빼기도 안보이네 비밀기술 재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건? 잼 등까지 하나 하나 못지우는거는 조금 아쉽네요 전등 전등 굉장히 간결하네요 바리케이드 안나왔잖아 바리케이드를 주십시오 침에 우리 23 24 편안 싹 다 태우십시오 킬 가기 중요합니까? 지금 사혈 킬 강화할 카드가 있지? 아닌가? 없나? 없네 그러면 엘리트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자야겠네 이거 누가 안가? 지옥권 주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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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이다 갓격파도 있다 갓격파 필요 없겠죠 아닌가 필요한가 이 코스트 갓을 못할 것 같은데 강호의 껍질 부적이다 구름표 가자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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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 쓸 데가 있나 치약 비상단추 이렇게 할까 치약 비상단추 개꿀 어족 난관회생 일단 지우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난관도 씁시다 재물 무관 치약 몸풀기 흘려분 불조양 전함 난관회생 나 같다 근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몸밖에 안 나잖아 달인 난관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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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잡지 뭐 천천히 잡지 뭐 위압 위압은 저거 드로우 괜히 말릴 것 같은데 물론 위압이 좋긴 하지 근데 지금도 충분히 세니까 지금은 드로우 안 말리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다리우드 그냥 없어도 깨는 상황이면은 굳이 놀 필요가 없죠 무관각 무관각 이도류 할까 예 이도류로 아니 엘리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도류 무관각 세모왕이면은 스톨링도 되네 세모왕 구인에 탑승하세용 세모왕 구인에 탑승하세용 이건 연주 좀 급했네 리돌이 갖고 올 거야 전함 하나 더 넣는 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강화할 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강화할 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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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킹싱 와 개발린다 그래도 퍼펙트는 되겠네요. 킹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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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사실 하나 kalau hay 대충 이도류 몽박 때리면 끝난다 킹 무한 가즈 푸션 다 쓴건 좀 아까운데 이도류 말이야 제물 치약 아 이런 비상단추에 빼야되는데 아 무괜각 왜 이렇게 안나오냐 무괜각 너무 안나오는데 무괜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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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네요 이도류 무관 한번 더 할까 그냥 이도류 쓰고서 잡자 도넛이 죽었습니다 이도류 무감각하면서 놀까 그냥 자까봐 으음.. 방수건.. 칼히나 우단 와.. 어지러움으로 힘을 흘린다 죽여줘 테카가 공짜 무장 넣어주네요 개꿀 까시로 잡으려다가 참았다 2534 만남까지 몸에 감각이 없어요 나 이거 갓 오브 워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